밖으로 빼주는 장면이였는데 그때는 패스가 조금 길었죠? 네네 오른손으로 득점을 올리는 경희대학교 지금도 아무 좋은 공격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승우 조금 불이한 슛 동작이었는데요 볼 살려냅니다 인승찬 자세는 약간은 불안정했는데 지금 잘 열어줬죠? 왼쪽에서 2점슛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연결하는 타임이 좋습니다 김상훈 흔들면서 오른손 얹어놓습니다 개인기로 파워 시트핀서를 해야죠 자 김상훈 포스터 한번 밀어붙여 보는데 오른손 들어갑니다 최태욱이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 점차 리드 탭백 2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이번엔 강민균 약간의 타이밍을 살짝 놓쳤는데요 최태욱 2점이 아닙니다 2점슛이었는데 실패 이번에도 왼손 들어갑니다 들어갑습니다 자 지금 인승찬 선수가 리바운드 포션을 차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또 한번 꽂힙니다 18 대 13 빠르게 5점차 그리고 스포츠앤코는 경기 오우 네 지금 장정구가 오우 네 앞쪽 연결 빠르게 경기를 끝냅니다 지금도 스크린하지 않고 스크린하는 척하다가 슬립하는 동작으로 끝내버렸습니다.